포켓몬스터 신작, 포켓몬 아르세우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켓몬 전문가 출장맨님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이 포켓몬 아르세우스에요. 아르세우스라는게 포켓몬 이름인건가요? 그렇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일종의 창조신 개념. 아 창조신? 갓! 사실 이제 포켓몬스터 4세대 때 처음으로 등장한 포켓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포획도 가능하고 유저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관상 설정상으로 봤을 때 포켓몬스터의 창조신으로서 등장을 하는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4세대에 처음에 등장한 포켓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 그 말대로 이 배경이 4세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4세대.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4세대의 포켓몬스터가 배경으로 했던 곳이 신호지방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고대사를 다룹니다. 고대사? 네. 물론 이게 진짜로 몇백 년 전인지 몇천 년 전인지는 몰라. 아무도. 그런데 어쨌든 과거를 다룬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옛날에는 히스의 지방이라는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고 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창조신과 다루는 이야기가 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세우스라는 포켓몬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메인 스토리에 아마 유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과거로 얘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과거를 어떤 느낌으로 갈 것이냐. 뭐 약간 빅토리아 시대 느낌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몬스터헌터 라이즈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것처럼 약간 일색이 짙은 일본풍의 느낌이 굉장히 짙게 드러나는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몬스터헌터 얘기가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캡컴 팬들이 들으면은 되게 기분 나빠할 얘기일 수도 있어. 누가 기분 나쁜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양쪽 다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몬스터헌터 라이즈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일본풍 느낌의 그래픽을 지금 플레이 영상들 공개되는 부분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픽이 나름 카툰 랜더링 느낌이 짙게 나오면서 괜찮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구도도 얘네들이 그렇게 잡은 것 같아. 약간 야생의 숨격을 주는 그래서 이제 포숨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막상 실제로 보면은 약간 포스터헌터. 포스터헌터. 포켓몬헌터.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픽도 그래픽이고요. 게임의 스타일 자체가 약간 오픈월드처럼 뭔가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오픈월드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게임프리크 측에서 그리고 포켓몬 컴퍼니 측에서 오픈월드라고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이라든지 외신 기자들이 오픈월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실상은 에러가 나눠진 형태로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몬스터헌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몬스터헌터처럼 마을이 따로 있고 A지역, B지역, C지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이 굉장히 큰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포켓몬스터에서도 이런 형태를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 있었어요? 네.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버전에서 이미 와일드에리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물론 그때는 맵 자체의 구성도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해서 허접했고 빈틈도 많았고 특히 그곳에서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심볼 인카운터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스위치가 나오면서부터 포켓몬스터 시리즈도 랜덤 인카운터에서 심볼 인카운터 시스템으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심볼 인카운터로 등장을 하는 포켓몬들이 뭔가 굉장히 활동성이 있다거나 뭔가 모션이 다채롭다거나 실제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실패했단 말이죠. 그냥 이러고 걸어다니죠. 이러고, 펭귄처럼. 그리고 모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심지어 새가 날갯짓도 안 해. 야, 새가 하늘을 날아야 날갯짓을 하지. 날갯짓도 안 해. 공중에 그냥 떠있는 상태였다는 말이죠. 이렇게 오잖아.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최근에 나왔던 게임 중에 포켓몬 스냅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진 찍는 거. 포켓몬 스냅에서 사실 여러 가지 모션들을 많이 만들어놨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하고 이번에 신작이니까 또 추가를 하면서 새로운 모션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작이었던 소드앤실드 그리고 이번에 리메이크로 나왔던 부다샤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부다샤펄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가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제작사가 전작인 부다샤펄의 제작사가 아니라 게임프리크에서 직접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게임프리크가 신뢰를 받을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막 니네가 만들어지면 차라리 외주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외주를 줬었는데 이번에 이루카에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루카라는 제작사가 사실은 게임을 제작을 통째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특정 파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니오우통마타라든지 굉장히 좋은 게임들 많이 만들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게임프리크에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입금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부다샤펄,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앤 샤이닝 펄 이 작품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한 텀 외주를 줘서 쉬었고 그만큼 이번 작품에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도 좀 좋은 작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도 제작할 만한 여유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좀 이렇게 자위를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게임프리크 제작으로 알려져 있었고 가장 큰 이번 작품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에어리어가 나눠져 있는 그런 약간 몬스터 헌터랑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다른 특징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오픈월드처럼 뭔가 만들고 광활한 필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임, 액션 정도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포켓몬스터를 즐길 때는 유저가 다가가서 전투가 걸리게 되면 포켓몬이 직접 싸우는 형태를 많이 띄었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부터는 트레일러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것처럼 구르기라든지 이런 액션들이 추가가 되면서 유저 자체가 포켓몬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력이 다닳게 되면 기절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등장을 해서 내가 포켓몬을 꺼내게 되면 일반적인 턴제 시스템이 아니고 약간 ATB 시스템? 여기서는 CT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켓몬의 스피드에 따라서 능력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 스피드에 따라서 내 턴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오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 내가 강한 스킬을 쓰거나 혹은 후딜레이가 큰 기술을 쓴다 그러면 턴이 다음 턴이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혹은 내가 스피드가 그냥 단순히 빠르다고 하면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상대보다 내가 두 턴을 먼저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포켓몬이 그 새로운 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오픈월드다 그리고 만든 회사가 게임프리크이고 포켓몬 IP다라고 하니까 자꾸 진상공무쌍 8이 겹쳐 보이네요. 진상공무쌍 8보다는 아마 몬스터헌터 스토리즈가 더 가깝지 않습니다. 아 스토리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에어리어가 나뉜인 모논 같은 형태 아니면은 전투방식이 변화했다 오픈월드를 뛰고 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거지만 그래서 또 걱정이 된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완성도 만듦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게임프리크 자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잘 나온다고 하면 더할 남이 없이 좋겠지만 분명히 나사가 하나씩 빠질 것이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오랜 경험을 통한 맵이 얼마나 구성이 탄탄할 것인가 애들이 그래서 얼마나 활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 다 걱정이 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몬스터헌터 스토리즈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포켓몬스터 IP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포켓몬스터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 게임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지만 대부분 인디 씬에서 멈추거나 혹은 비슷하지만은 결국에 포켓몬스터라는 IP에 묻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즈 2가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스토리가 후반에 처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캡콤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런 적은 사실상 많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 포켓몬스터 대 디지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포켓몬스터는 그 자리를 굉장히 공고히 하고 그냥 뻣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1인자였죠. 하지만 물론 지금도 1인자의 역할은 충실히 하겠지만 그곳을 따라올 수 있는 그 후발주자들이 많지가 않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해요.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판매량은 어느 정도 나아줄 거라고 판매량은 걱정도 하지 마. 판매량은 그냥 2천만 장 넘을 거야. 2천만 장 넘을 거다. 그럴 거예요. 그중에 본인도 좀 한두 장 정도는 일조를 하시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걱정은 하지만. 리뷰를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이번에 예약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출장맨이랑 같이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판매량은 이번에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판매량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둘 다 여기 있는 출장맨과 함께 직접 해보고서 두 장을 사고서 해보고서 또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번 포켓몬 신작 포켓몬 아르세우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출시일이 1월 28일. 금요일인 만큼 많은 유저분들도 출시 후에 함께 즐기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